오늘은 내 유튜브를 아무도 안 봤어? 유튜브 선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윗선배. 스윗선배. 용하. 작업실이세요? 저기 봐. 선생님. 오. 오케이. 아니 형, 저 유튜브 시작한 거 봤어요? 어, 보다 껐어. 개노제노. 오케이. 아무도 안 봐요, 형. 지인도 안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겠냐? 구독자가 이제 겨우 103명 됐어. 97명에서 5명 늘었어, 이제 겨우. 기적이야.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 선배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말 사이에 0.1초를 없애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네. 말 사이에 0.1초를 없애야 돼. 영상 밑에 소리 파형 있지? 줄어든 걸 다 잘라. 나도 배운 거야. 속은 커플이래. 내 선배. 구독자 100만 넘어. 아, 진짜요? 한 컷이 3초로 넘으면 안 된다. 지금 이 각도를 3초로. 바꿔봐, 일로 바꿔봐. 그치! 좀 듣고, 재미없는 건 돌려. 뭔지 알지? 너 이제 일어나. 게이 하고 있네? 어, 많이 했네. 오! 한 명 늘었다. 나야. 아, 그래? 지금 넘어가는 거야. 더 칼. 그래도 옛날보다 빨라졌어. 여기까지 한 번 어디에다 쓰면 좋지?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박, 박, 박. 그게 아니면, 확대로 들어가야 돼. 뭐, 놀랐어. 헉? 대가리만 커지면서? 헉? 자막은 어떻게 해야 돼? 잘나가는 애들 거를 보고 배우는 거야. 어머니야, 모방. 뭐예요, 어머니지? 모방이 뭐예요, 엄마? 창조 아니야, 창조? 창조엄마. 이거 닫혀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이, 네가 찍으면, 네가 아까워서 못 지워. 그 마음을 버려. 아, 이게. 노미련. 다 날려. 그리고 안 웃기잖아. 웃음 소릴 넣어. 하하하하. 소릴 넣어. 하하하하. 프로들이 예능 편집을 하잖아. 그거를 넘겨서 본단 말이야. 그런 예능조차? 그렇게 펫 편집을 빨리 하는 애들 것도 넘겨서. 그런 시대라고. 너도 그러지? 너 안 넘겨봐? 이 썸네일 쓰레기야. 하하하하. 썸네일.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하하하하. 20분 만에 노래를?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오마이걸. 실제로 처음 만난 반응? 하하하하. 아, 궁금해. 하하하하. 여유증 해결법. 얼마나 해결 보고 싶어? 내 거 보여줘? 디플로우의 충격 고백. 고백 없었어. 하하하하. 대아빠. 팔로알토로 만난다. 방영국과 반려견. 간식만들기. 타붐. 띄운다. 한 거 중에 랩하건 말고 그 다음으로 조회수가 잘 나온 건 뭐예요? 3위가 방영국. 방영국 팬분들이 다 봤어. 4위가 해시수완. 해시수완 팬들이 다 봤어. 5위가 기리보이. 기리보이 팬들이 다 봤어. 하하하하. 내 편집을 보일래? 하하하하. 야. 대맛. 하하하하. 이거 봐. 불. 하하. 슬리피 프로덕션. 없어! 이딴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힐링. 맞지? 뾱. 하하하하. 키그스면. 키그스면. 하하하하. 왕. 책. 하하하하. 왜 그래. 뾱. 뾰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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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대로 출발하고. 차 세워서 다시 내려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하하하. 확실히 뭔가 얻어가네요 그래도 하하하하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OK 노래를 만들어서 뭘 하는 거야? 노래를 발매를 하는 거야? 그냥 유튜브에만 올릴 생각 아무튼 이거 OK송인데 그 옥상에서 뮤비를 찍을 거예요 대충 형도 할래요? 이걸 같이 하나고? 굳이? 내가 왜? 하하하하